이제 왔어요? 어르신! 숙소 돌려서 인사하고 그러다가 혹시 다미씨가 곤란해질까봐 그냥 왔어요 아휴 저 배려해주신 거구나 아 근데 어르신은 앞으로 계속 학교에 계시는 거예요? 당분간은 그럴까 하는데 혹시 불편해요? 아니요? 완전 좋은데요? 저 한시로 떨어져있기 싫은데요? 내가 너무 솔직했나? 진짜 난 좋은데 저 어르신 아시다시피 제가 연애가 처음이라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많이 서툴러도 이해해주실 거죠? 그럼요 가끔 이상한 거 물어볼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? 손잡아도 돼요? 아니 제가 브레이크를 너무 오래 밟고 있어가지고 제어가 안 돼서요 여기 잡아요 여기 잡아요 응 조금 긴장하긴 했는데 그닥 이상한 건 아니네요 더 이상한 거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더 이상한 거라뇨? 응 아니 농담이에요 왜 긴장하고 그러세요? 어? 완전 완전 더 놀리고 싶게? 응 물어봐요 물어봐요 뭐든 다 아 저는 별로 궁금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농담이에요 왜 긴장하고 그래요 더 놀리고 싶게? 역시 여우다 까불지 말아야겠다 아이치이 Gard twee 아멘